안녕하십니까. 전북도청 뒤편의 옛 대한방지 부지를 부동산 회사 자광이 매입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초고층 타보를 짓겠다고 밝혀 그간 찬반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요. 여전히 폐공장 상태로 남아 있는 이곳을 어떻게 개발할지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치열한 토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방안으로 압축됐다고 하는데 다음 달쯤 최종 권고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옛 대한방지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로 이뤄진 32명의 위원들은 세 차례에 걸친 치열한 토의를 통해 세 가지 개발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폐공장 부지에 금융 업무 시설을 짓고 배우 시설로 호텔과 컨벤션 센터를 짓자는 방안. 금융타운을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아이디어인데 지금까지는 언급된 적이 없는 새로운 발상입니다. 다음으로 제시된 방법은 백화점과 호텔, 컨벤션 센터, 전주의 랜드마크인 타워를 지어 문화와 관광, 상업의 중심지로 조성하자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회사 자광이 그동안 전주시에 제안해 온 개발안과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거와 상업 기능은 최소화하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으로 만들자는 방안입니다. 공원 안에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녹지 비율을 높게 유지해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는 겁니다. 주로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대안입니다. 큰 방향은 다르지만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해당 부지의 주거시설은 일부 포함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남아 있는 마지막 노른자이가 옛 대안방직 부지와 공설운동장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래상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다음 달 공론화위원회는 전주시민 1,500명에게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120명을 오프라인 공론회장으로 초청해 마지막 토의를 진행합니다. 최종 방안은 곧바로 전주시장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7년 실시된 신고리 원전 5, 6호기에 대한 공론조사와 절차가 비슷합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권고사항일 뿐 이후에도 개발 방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허가 당사자인 전주시와 사업자인 자광이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해결책이다. 개발 당사자인 자광의 후속 입장이 아직 나와 있지 않은 데다 전라북도와 다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얽혀 있어 산 너머 산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